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어젯밤 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동에 입원 중이던 청도군 코로나19 확진자 2명은 오늘 아침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은 당초 경북도 지정 거점 병원인 포항의료원으로 환자 배정을 받았으나 질병관리본부와 포항의료원 전문의, 역학조사관 등의 의견에 따라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동국대 경주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포항의료원 음압격리병동은 본병동으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병동으로 감염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보건당국은 어제 병원은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집중 방역을 실시하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에 대한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월성원전 인근 지자체인 포항과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견 수렴 범위를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확장해 주민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관리 정책 결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경주시는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원전 내 맥스터 증서를 승인하자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월성원전 인근 울산과 포항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시민단체는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에 울산 북구를 비롯해 100만여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월성원전의 영향권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 1만 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 투표를 통해 원전 정책을 결정하라는 청원서를 산업부에 전달했습니다. 포항의 환경단체도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안에 포항시 남부지역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맥스터 증설 등 원전 정책 결정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주시는 맥스터 증설 등에 대해서는 사용호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지역실행기구가 정당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지역 실행기구에서는 의견 수렴 범위를 원전 반경 5km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로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검토위원회 이미 통보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사용호 해결료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의견 수렴 범위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어 맥스터 증설 등 원전 정책 결정에도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포스코 조강 생산량은 147만 7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늘었지만 포항 철강산단의 전체 생산액은 11.9% 감소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제조업 설비 투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92로 전월에 비해 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고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 대비 80.5% 감소했으며 아파트 매매 가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됐습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시추기가 해외에 매각됐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시추기 본체와 머드펌프, 비상용 발전기 등 지상장비 소유자인 신한캐피탈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업체의 160만 달러, 약 19억 원에 매각됐습니다. 포항시는 철거 기간을 1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시민 정서를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진상조사 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철거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지열발전소 땅은 기업 회생을 신청한 넥스지호가 시추기 등 지상장비는 투자자인 신한캐피탈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포항 북구 국회의원 선거에 오중기 후보를 공천한 데 이어 포항 남 울릉에는 허대만 후보를 단수 공천자로 어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또 포항 6선거구 도의원 보궐 선거에 면접과 여론조사 등을 거쳐 최광열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최광열 후보는 연일읍과 대송, 상대동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유강숲 조성과 자명천 생태하천 복원, 연일 배수로 복개, 인주도로 조기 개통 등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청소년 수련 시설도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등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경주 화랑마을의 경우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시설대관과 수련활동, 그리고 육부촌과 야영장 등 수십 건이 취소됐습니다. 보문단지 안 보문청소년 수련원도 이달에 예정된 두 건이 모두 취소된 데 이어 다음 달 예정이던 10여 건도 10월로 연기됐습니다. 포항시 남구청은 포항 RC에서 이동 사거리까지 왕복 6차선 도로 총 연장 16.8km에 대해 도로 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1차 차량 조사, 2차 시추 조사로 나누어 진행되며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GPR 탐사 장비가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우선 1차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후 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2차 시추 조사를 진행하며 5월 중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 긴급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즉각 보수하고 지하 매설물에 의한 원인 발생 시 관계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보수 방안을 수립해 보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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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